... 어디로 보실까요? 아... 아... 어디 가시냐고요? 네? 왜 어디 갈려고 했지? 손이... 헤라펠리스. 삼성동 헤라펠리스로 가주세요. 은채. 아줌마. 아내 없어요? 아줌마! 은별아. 은별아. 은별아 아내 없어? 은별아! 은별아! 아내 없어? 얘가 어디 간거지? 은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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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가 시간도 없네. 은별아. 뭐야? 저 여자가 지금 여길 돌아다녀도 돼? 사척자가 사방에 깔렸는데? 은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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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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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은별아! 은별아! 그럼! 왜 은별이야? 은별아! 은별아! 하 박사님! 저는요. 저 지금 해편에 천서진이 떴어여. 그런데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. 쎄한 게 빨리 좀 와보셔야겠어요. 은별아. 은별아. 은별아! 한글자막 by 한효정